서울대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 연구팀과의 협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. 서울대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님은 미국 심리학회가 주는 라이징 스타상을 소상하고 또 저널로보 뉴로사이언스와 e-life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심리학자입니다. 365mc는 이제까지 약 490만 건의 비만을 치료하면서 지방흡입 특화 후관리 치료체계를 구축해왔는데요. 서울대 심리학과의 협약을 통해서 성별, 인종, 체질, 칙습관, 문화 등이 천차만별로 다른 글로벌 지방흡입 고객들의 비만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비만 행동 수정 연구를 진행합니다. 365병원과 연구 협약을 체결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기대가 큽니다. 이 연구의 목적은 개개인의 특성과 특질에 맞춰서 최적화된 체중 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. 세계 최고의 비만 전문병원인 365mc병원과 함께라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좋은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